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곳곳에 나쁨 수준이 나타나겠고,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9에서 최고 13도가량 낮겠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어젯밤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로 오전까지는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그 외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이 거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경주가 17도, 포항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 앞바다에는 오전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경주 금장대 앞 형산강 둔치에서 열려 유등 전시와 재등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형산강을 직접 건널 수 있는 부교가 설치됐고 오는 17일까지 형산강 연등숲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고 화려한 유등의 불빛이 형산강에 아름답게 들이웉니다. 금장대에서 강 둔치에 이르는 숲에는 크고 작은 수만 개의 등불이 은은하게 이어집니다. 형산강 위에는 석가탑 등 다양한 모형의 장엄등과 수상등이 꾸며졌습니다. 연등 보고 또 여기에 차려있는 환경이나 또 이 자체의 형산강을 보고 또 저 금장대를 보고 하니까 옛날에 신라 때의 모습이... 올해 축제 행사장에는 소원을 적어 비는 연등터널과 함께 형산강을 가로지르는 부교를 임시로 세워 새로운 볼거리가 됐습니다. 부교를 건너면서 연등숲을 관람할 수도 있고 또 소원 유등 띄우기를 통해가지고 부교 위에서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연등회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한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연등 점등과 개막 축하 공연을 비롯해 연등문화 페스티벌이 열렸고 불교 신도와 시민 등이 참여한 재등 행렬이 시가지에서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형산강 폭죽쇼가 마지막 날 열렸고 대학생과 시민들이 형산강 살리기 정화 활동과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유등과 장엄 등은 오는 6일까지 전시되고 형산강 연등숲은 오는 17일까지 불을 밝히게 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가 이달 말 개최되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포항문화재단은 시승격 70년을 기념하고 관광객 700만 명 유치를 위해 예년 스케일과 다른 나이아가라 불꽃 1km 국내 최대 구간 연화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불빛 축제는 지난해까지 8월에 열렸지만 무더위 등 관람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형산강 체육공원과 포항 운하 1원에서 개최합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250개 토양환경오염 우려지역을 조사한 결과 12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환경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오염 원인자가 토양 정밀 조사를 하고 오염된 토양의 복원과 정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마다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공장 폐수 유입 지역 등 16개 지역으로 구분해 중금속과 유류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 22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 또 인터넷 서점의 확대로 동네 서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서점들을 살려보자며 경상북도가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 도청 신도시에 문을 여는 경상북도 대표 도서관입니다. 최근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구매하는 입찰 공고를 경상북도가 냈는데 전국 단위 대형 서점과 총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엄격한 자격을 내걸면서 지역 서점의 입찰이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입찰 규모는 총 9억여 원. 오랜 경영난에 작은 숨통이라도 터줄 것으로 기대했던 동네 서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 지역 서점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도서는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에 대해서 단 1원도 저희들한테 혜택이 없고 참가조차 못하는 이 원천 봉사해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왜 이래 됐는지. 2년 전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는 동네 서점 지원책 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도지사가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매장 없이 서류만 등록을 한 이른바 페이퍼 서점이 공공도서 입찰을 가로채는 일마저 벌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입찰 규정상 지역 제한이나 분리 입찰이 쉽지 않고 페이퍼 서점 문제는 시군에 계도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후에 신간 구매가 있습니다. 신간 구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적인 경영이라든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도서 구입에 지역 서점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일선에선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울진에서 누군가 길고양이의 몸에 유해물질을 붙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울진에 사는 A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집을 종종 찾는 길고양이의 몸에서 청테이프와 본즈, 파란색 페인트가 잇따라 발려있고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까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현재 2만 5천 회가 넘는 리트윗을 기록하고 있고 가해자를 잡아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산유통종합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평균 돈육 대표 가격은 킬로그램당 4,571원으로 3월 평균가인 3,906원보다 17%가량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보름에서 한 달 뒤부터 돼지고기 값 인상 추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하면 연상되던 향응 접대 비리, 대구에서는 아직 청산을 못한 듯합니다. 공직사회가 온갖 비리 의혹에다 말썽이 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엄중 경고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권영진 시장은 정례 직원 조회에서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이라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업무와 연관된 향응 접대, 성폭력 등은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여서 동료가 신고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시 공직자와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앞으로 대구시청 업무를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근 비리가 있다는 상황을 의식한 겁니다. 대구 수성구청 전 건축과장 A씨는 건축사나 현장 소장 등 17명에게서 골프 접대 등 1,2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대가로 인허가와 준공검사에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대구시의 노조 간부와 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구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수조한 업자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비리도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대책들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혹은 공허한 선언에 겪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등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념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은 최근 개최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도에서 환경우수업체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북도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기온 1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9에서 최고 13도가량 낮겠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어젯밤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로 오전까지는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교회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이 거치겠습니다. 낮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경주가 17도, 포항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 앞바다에는 오전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